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시그니처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즈는 시그니처 포즈 왼쪽에 기자님들 계속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엔 강렬한 푸에고 포즈 있을까요? 푸에고 강렬한 포즈로 왼쪽 기자님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 버뉴 식스입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 강렬한 불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강렬한 카리스마로 왼쪽 기자님들과 눈 맞춤 해주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첫 번째 포즈는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스익스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엔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에고 스페인어로 불리라는 뜻인데요. 푸에고 포즈 취해주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6명의 멤버 모두 강렬한 카리스마로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에게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더 뉴스익스만의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에고를 나타내는 포인트 포즈입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의 컨셉처럼 강렬한 카리스마 포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체 촬영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태훈씨만 남아주시고 우리 멤버분들 잠시 대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리더 태훈씨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로 우리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려볼까요? 든든한 리더 태훈씨 따뜻한 카리스마 다정함으로 우리 멤버들을 잘 이끄는 태훈씨인데요. 이번에도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포즈는 미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와 함께 하트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기자님들 보시면서 든든한 리더였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귀엽고 매력적인데 또 이번엔 카리스마 있게 복귀했습니다. 자, 푸에고 포즈 부탁드릴게요. 후에고 포즈 강렬하게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미소와 함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땡스 우리 팬분들을 위한 하트와 기자님들 향한 하트입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든든한 리더 태훈씨의 손인사 다음은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태훈씨의 매력은 정말 무대 위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죠.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미소와 함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태훈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경준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준씨도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달콤한 스윗보이 경준씨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강렬한 카리스마 푸에고 포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준씨는 우리 콧대가 예술이잖아요. 45도 살짝 보여주시면서 콧대 자랑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경준씨의 비주얼 선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콧대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가운데도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손인사 우리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고요. 강렬한 푸에고 포즈입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도 우리 콧대 자랑 우리 예술적인 비주얼의 소유자 달콤한 스윗보이 경준씨의 콧대 자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기자님들 향해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른쪽도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콧대 자랑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비주얼의 소유자 완벽한 비주얼 경준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수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씨 나와주시고요. 우리 던유식스의 매력 곰냥이 현수씨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곰돌이 같으면서도 우리 고양이 같아서 붙여진 현수씨의 별명 매력 곰냥이. 다음은 푸에고 포즈 부탁드릴게요. 푸에고 포즈 우리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곰냥이 포즈 있을까요? 고양이 포즈도 좋고. 곰돌이와 고양이. 곰돌이와 고양이 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다음은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스페인어로 불을 상징하는 푸에고 포즈고요. 이제는 곰냥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곰돌이 그리고 고양이 포즈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향해서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차갑고 시크한 고양이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곰돌이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수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준혁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헤어로 돌아온 준혁씨.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신의 메인보컬 준혁씨입니다.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푸에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푸에고 포즈 여러 가지로 부탁드릴게요. 네 어쩌면 이 머리 스타일이 푸에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포즈는 나 돌아왔다. 우리 준혁씨 열정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열정 예 좋아요.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열정 가득한 포즈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빨간 머리로 돌아온 준혁입니다. 다음은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푸에고 포즈 좋아요. 이번에도 열정 가득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즈 좋았어요. 네 화이팅! 네 여러 가지 포즈 아 네 하트 머리 바꿨어요 라는 포즈 좋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눈 맞춤 해주시고요. 다음 푸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 푸에고 포즈 빨간 머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 포즈입니다. 네 마지막 또 준혁씨 여러가지 포즈 또 자유롭게 열정 가득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로 하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혁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다음은 휘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스6의 올라운더 은희씨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성이 은 이름이 휘 은휘 이름도 예쁘고요. 우리 비주얼도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은희씨입니다. 다음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프로듀싱 실력까지 갖춘 실력파 올라운더 멤버입니다. 네 은희씨는 팬들로 하여금 다람 휘로 불리거든요. 우리 다람쥐 포즈 마지막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다람 휘 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운데 기자님들 향해서 다람 휘 우리 은희씨가 손인사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고요.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도 다람 휘 우리 다람쥐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기자님들도 웃고 계신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올라운더 은희씨의 포토타임입니다.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고요. 강렬한 후에고 포즈 불맛 같은 후에고 포즈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람 휘 네 다람쥐 포즈 귀엽게 웃으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준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보스 베이비 성준씨인데요. 팀에서는 제일 어린 막내입니다만 네 무대에 실력이 엄청나죠. 왼쪽 기자님들을 향해서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 베이비 성준씨의 포토타임입니다.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씨도 머리가 굉장히 불맛같이 화려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스 베이비 우리 포즈 자유롭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포즈 네 하트로 어 권투인가요? 네 보스 베이비 네 하트와 권투 포즈 아까 좋았거든요. 네 보스 베이비 포즈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손인사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네 막내 성준씨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렬한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후에고 강렬하게 눈빛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스 베이비 포즈 좋아요 보스 베이비 포즈 그리고 하트까지 이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반전미 넘친 포즈였고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고요. 강렬한 후에고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도 보스 베이비 우리 열정 가득한 보스 베이비 포즈와 하트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준씨의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rg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